자 수요동사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요동사라고 하면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어 두 번이 나오는데요 이럴 때 첫 번째 목적어를 뭐뭐에게 두 번째 목적어는 무엇무엇을 로 해석을 합니다 보통 이럴 때 동사는 뭐뭐를 주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뭐뭐에게 무엇무엇을 주다 이런 개념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간접 목적어 지접 목적어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간접적이고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게 간접이고요 뭐를 전달하는지에 대한 게 나온 게 의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give, tell, buy, show, teach, send, ask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것 조금 많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왜 중요하지 뒤에 먼저 살펴보고 올게요 주어 플러스 수요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썼다고 보시면 되겠죠 give, make, send, write, buy 라고 해서 뭐뭐뭐에게 주다, 만들어주다, 보내다, 써주다, 사주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and부터 볼게요 and은 gave, 줬어 그에게 birthday present를 줬다 이런 말을 쓰면 되겠죠 다음 mom, 엄마가 made me, 나에게 쿠키를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Sam은요, sent, 주디에게 몇몇의 꽃을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I wrote, 동사 표시하고 나는 그에게 편지를 썼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that, 아빠는요, boat, 나에게 책을 사주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서요 나에게, 주디에게, 그에게, 나에게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목적어가 대명사일 경우에 사형식을 쓸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식은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왜 안 되냐면요 it이 절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럴 때는요 굳이 삼형식으로 다시 바꿨어야 됩니다 이거는 조금 체크를 해둘게요 자, 이제 이거는요 제가 영상을 들었죠 목요일날 오게 되면 이거 통과 못하면 집에 절대 못 가요 이 표 안 주고요 이렇게 세 단어만 주고 여기 다 채우셔야 됩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안 외우면 시험장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give, tell, send, show, teach, tell write, bring 그 다음에 get, make, buy, cook, ask 이런 게 나오는데 to, for, of를 썼다는 것 조금 별표 쳐두고 기억을 해둘게요 그는요 우리에게 역사를 가르쳐줬다 그럼 우리에게 역사를 가르쳐준 거잖아 he teaches 그는 역사를 teach잖아 여기 있지 to, to us 우리에게 역사를 가르친다 let's buy 사보자 그에게 사주자 장난감을 사주자 장난감을 그를 위해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겠죠 some students 몇몇 학생들은 ask 그에게 a question 질문을 했어 그럼 a 힘이 뭐뭐에게고 question이 무엇무엇을 썼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바꿀 때는요 몇몇 학생들은 질문을 했겠지 그에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밑에 거는요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녀는요 요리를 했어요 요리를 하다 오 넘어가버렸어요 요리를 하다 뭐 쓰면 돼요 for를 쓰면 되겠죠 그는 told 파란색으로 할게요 그냥 여러분들은 아무 색깔 볼펜으로 하세요 그녀는 재밌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tell이잖아 얘들아 말하다니까 to가 들어가야겠죠 to 써야 되는 거 ask는 안 봐도 알겠지 over 쓰면 돼요 boat는 by의 과거형이니까 for를 쓰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바로 1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buy는 for tell은 to give는 to send는 to show는 to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이건 그냥 뭐뭐에게 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뭐뭐를 위해 뭐뭐를 위해 만들다 뭐뭐를 위해 사주다 뭐뭐를 위해 요리하다 요런 식으로 좀 외워두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위에서 뭔가를 사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만약에 얘가 지웠다면 오브가 없다면 2번도 가능합니다 yesterday 위치가 잘못됐고요 yesterday 위치는 마지막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뒷장 넘어가 볼게요 자 뒷장에 보시면 이제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 4가 드러나는데 요거 다 외우셔야 돼요 아까 내가 뭐 외우면 못 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6번에 보면요 give였어요 2였죠 though 2라고 하면 teach의 과거형이에요 그럼 teach는 뭐 썼어요? 앞에 한번 가볼까요? 2일 거예요 2가 맞네요 그럼 여기 2 쓰면 되고요 my mother은 요리 뭐야 쿠키를 나에게 만들어줬다 아까 말했죠 뭐뭐를 위해 만들다 make 4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수는요 그녀의 노트북을 나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나에게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어법상 올바른 거를 골라라 라고 얘기하는데 자 바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he rent 그는요 몇몇의 돈을 나에게 빌려줬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rent라는 단어는 이제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요 자 1번은 뭘로 고치면 되냐면 1번은 맞는 말이에요 다음 2번 my uncle 나의 삼촌은 만들었어 자 만들다고 했으면 아까 fall로 받고 쓰라고 했죠 my grandfather는요 썼어요 to를 써야겠죠 ask 물어봤어요 오브를 써야겠죠 boat 샀습니다 누구누구를 위해서 사다 라는 말로 기억을 해주면 좋다고 했습니다 fall로 고쳤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어법상 올바른 문장은요 그녀는 샀어요 캔디를 자 사다 하면 fall을 써야겠죠 학생들은 물었습니다 나에게 오브 써야 되고요 보여줬어요 그의 사진을 나에게 여기를 쓰려면 to를 써야겠죠 the girl 그 소년은요 pebble for baby 자 gave라고 하면 뭐뭐를 위해서 주다라는 말이지만 약간은 뭐뭐에게 주다니까 to로 바꿨어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give는 뭐다 to다 king은 지었습니다 아름다운 궁전을 누굴 위해서 여왕을 위해서 답은 5번입니다 5번 외워놓으세요 자 5번 가볼게요 나의 친구는 나에게 그의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자 나에게 그의 그림을 보여줬다고 하면 요렇게 바꿔 쓰는 걸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4형식에서 3형식으로 잘 바꿨었냐를 찾아보면 돼요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보면 지금 뭐가 틀렸어요 to가 아니라 뭘로 바꿔야 돼요 fall로 바꿔야겠죠 ask네요 세모 치세요 시험지 틀렸는데 세모 하셨으면 나한테 혼납니다 오브입니다 gave죠 자 gave라고 하면 give는 아까 two였잖아 얘 맞네요 근데 모두라니까 좀 더 봐야겠죠 렌트라고 하면 나에게 몇몇이 돈을 빌려줬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을 하는 건 rent for me 나를 위해 빌려줬다 이렇게 하는 건 얘도 맞는 말이죠 마음은요 사줬어요 뭘 나를 위해서니까 아 우리를 위해서니까 답은 3번 5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you can also show 너는 나에게 몇몇이 사진을 보여줄 수 있다 give my horse 내 발에게 몇몇이 당근을 준다 미스터 킴은 나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my grandfather은 우리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녀는 나에게 꽃을 사주었다 자 여러분들 밑에다가 다 삼형식으로 바꿔서 학원을 들고 오세요 뒤에 펴보시고 꼭 기억하세요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자 보스 A&B 라고 하면 말 그대로 A B 둘 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는요 이 둘 다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복수형을 쓴다라고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와 나는 라이크를 썼죠 잠을 자는 걸 좋아해 나무 아래에서 타무와 나는 원했어 그들처럼 되기를 원했어 타무와 조우는요 월 자 두 명이죠 늦었어 학교에 늦었어 나는 좋아했어 수학과 과학을 엄마는 샀어 고기와 돼지고기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를 다 봤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한번 가서 좀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스 A&B는 A&B는 A&B 둘 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죠 나는 스케이팅과 스키를 둘 다 좋아합니다 그럼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여기 동사 원형 썼는데 여기 동사 원형 써야 되고 여기 I&G 쓰면 여기도 I&G 쓰는 게 맞습니다 괜히 엉뚱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여배우는 이 동사 표시하고 친절하고 아름다웠대요 둘 다 기억하셔야 돼요 보스 You&I 자 너희 둘 다는 R 동사 표시하고 Not wrong 틀리지 않았다 자 보스 A&B는 A와 B 둘 다 라는 의미로 A 앞뒤로 문법적으로 같은 형태의 성분이 나와야 한다 라고 나오고요 보스 A&B가 주어 자리에 오면 주어가 복수가 되므로 뒤에는 반드시 복수형 기억할게요 밑에 볼게요 기타 상관 접속사의 표현입니다 Not only A but also B 라고 나오는데 자 항상 기억하세요 Not only A but also B 라고 하면 이 B에 맞춰줘야 돼요 알겠죠 주어일 때 자 요것도 당연히 B에 주어를 맞춰줘야겠죠 뒤에 풀면서 알려드릴게요 He is not only strong 그는 강할 뿐만 아니라 똑똑하다 이런 말이겠죠 그는 똑똑할 뿐만 아니라 강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Either A or B 당연히 B에 맞춰야겠죠 A, B 둘 중 하나 너는 뭐 할 수 있어? 걸을 수 있거나 버스를 탈 수 있어 Neither A, nor B는 둘 다 아니니야 나는 뭐 할 수 없어? 먹을 수도 잘 수도 없었다 Not A but B Not new but I 너가 아니라 내가 Have to go now 지금 가야만 해 이런 말로 쓰였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 홍은요 훌륭한 축구 선수고요 미스 팍도 훌륭한 축구 선수입니다 그럼 뭐라고 적으면 돼요? 보스 미스터 홍 앤드 미스터 팍 Is a good 스쿨 아 사컬 플레이어 스쿨이란다 사컬 플레이어 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여러분은 그대로 다 적으세요 이렇게 적어놓으면 나한테 맞습니다 자 수는요 코트를 샀고요 신발도 샀어요 그럼 수 라고 하고 시잖아 똑같은 사람이겠죠 그녀는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여기서 보트 샀습니다 두 가지가 같은 게 지금 뭐야? 코트와 캣 적었다 애들아 미안하다 코트와 슈즈 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12번 볼게요 아 3번 볼게요 자 학생들은요 all in the classroom 교실에 있고요 선생님도 교실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 뭐 적으면 될까요 보스 더 스튜던트 앤드 그럼 뭐 적으면 돼요 앤드 더 티처 all 인 더 클래스룸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꼭 기억하세요 다음 번호 넘어가겠습니다 너는 그 쇼를 서울과 부산에서 볼 수 있다 자 일단 너는 볼 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 기반으로 깔려 있어야겠지 그럼 you can see가 들어가야 돼 둘 다 재킬게요 자 볼 수 있으니까 2번도 재킬게요 그 쇼를 어디에서 서울과 부산에서 3번이 되겠네요 업법상 5로 거 볼게요 내 여자친구 둘 다 는 벗 뭐 개소리야 이런 건 없겠죠 벗 보스 벗이 어떻게 같이 쓰여요 뭘로 바꿔야 돼요 벗이 아니라 앤드로 바꿔야겠죠 운동은요 좋아요 너의 건강과 마음에 오 요게 정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와 그녀는 자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보스 A 앤드 B는 뭐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복수 취급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헤드로 바꿨어야 됩니다 그와 그녀는 참석해야만 해요 미팅에 제인과 베티는요 wants to play 자 요것도 wants s를 없애야겠죠 5번 그녀는 느꼈어요 놀라워짐을 느꼈고 디서포인트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지금 그녀가 놀라졌고 실망을 했으니까 이 D가 왔잖아요 그럼 요것도 pp로 바꿔줘야 됩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자 나머지 랩과 다른 하나래요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B에 맞춰주라고 했죠 그럼 B에다가 우리 한번 해볼게요 neither A nor B 자 치킨 아 찹스틱 or 스푼 라고 나왔잖아 찹스틱 또는 스푼인데 얘는 제껴두고요 not only A but also B B as well as either A nor B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봐도 parent 치니까 여기는 R을 쓰는게 정답이 되겠죠 얘는요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즉 하나만 고르니까 이즈해야돼요 얘는요 테드니까 이즈겠죠 희니까 이즈겠죠 포테이토 이즈겠죠 답은 1번입니다 요거 별표 3개 칠게요 이런거 무조건 나옵니다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both and and I 자 뭐라고 했어요 복수형 worth 써야됩니다 not only A but also B에 맞추면 like 얘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3번 be as well as I 잖아요 B에 맞추면 요거는 worth이 되어야겠네요 neither A nor B 잖아요 like my brother은요 좋아했어요 not only A but also B며 to play then sing이 되는게 맞죠 그럼 답은 몇번입니까 2번이 되어야겠죠 자 넘어가버렸어요 자 짝지어진 문장 둘다 똑같은거 보겠습니다 우린 좋아해요 차이니즈 음식과 이탈리안 음식 둘다를 자 not A but B는 잘 기억하세요 not A but B는 A가 아니라 B라는 얘기에요 그럼 이거 둘다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하면 돼 안돼 안되겠지 neither A nor B는 둘다 아니니야 자 이런거는 잘 바꿨을 수가 솔직히 없죠 자 끼겠습니다 3번 either A or B 둘 중 하나잖아요 그 또는 그의 형제가 is famous 유명한 스타이다 그와 그의 형제 둘다야 아니지 둘 중 하나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선생님은 가르쳤어요 수학뿐만 아니라 화학도 우리의 선생님은 가르쳤어요 화학뿐만 아니라 수학도 똑같은 말이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 not her son 그녀의 아들이 아니라 그녀의 딸이 is tall 키가 크다 그녀의 아들과 그녀의 딸은 둘 다 키가 크지 않다 뭔 소리 하면 크다 했잖아 답은 4번이 되겠네 여기까지 볼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가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헬로우 소민 안녕 소민 나는 헬로우 안녕 나는 소민이야 I'm 50 year old 나는 15살입니다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기억할게요 50 year old인데 이 하이퍼 짝대기가 있을 때는 이어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하겠습니다 I live in Korea 난 한국에 살고 있어 please tell me 제발 나에게 말해줘 about your favorite time 너의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를 of the day 그날에 you can also show 넌 또한 나에게 몇몇의 사진을 보여줄 수 있어 라는 말인데 이 문장 형편 좀 칠해두고요 자 분명히 여러분들은 지금 수요동사에 대해서 배웠으니까요 이거를 뭘로 바꿔 쓸 수 있어야 됩니까 you can also show some pictures pictures to me 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조금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Hi My name is Diego 내 이름은 디에고이고요 나는 셀비아에 살고 있어요 그곳이 바로 스페인에 있나봐요 My favorite time of the day 그날 하루에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is lunch time 나의 스쿨은 보통 end 끝납니다 around 2pm 2시에 끝이 나고요 on most days 갈로 치고요 가장 최고의 날 뭡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대부분의 날들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대부분의 날들에서 My family 나의 가족들은 get together 동사 표시하고요 모여가지고 has a big long lunch 뭐하는데 길고 큰 점심을 먹고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get 다음에 has 두 개가 end 사이를 두고 빗금을 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개 표현이 get has 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as a big 롱 런치라고 합니다 we usually 우린 일반적으로 have soup 뭐야 soup와 야채와 고기를 먹어요 우리는 또한 have a dessert 뭐합니까 디저트를 먹습니다 like 추러스 갈로 칠게요 추러스와 같은 디저트를 먹습니다 after lunch 점심을 먹은 후에 우리는 usually take a siesta 자 take a siesta 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약간 낮잠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뒤에 나와 있죠 short nap 아주 짧은 낮잠을 자고 있답니다 both my father 아버지와 나는 둘 다가 like to sleep 자는 것을 좋아해요 under the tree in our garden 어디 우리의 이 나무 아래 정원에 있는 나무 아래에서 자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표현이고요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여기 both my father 이라고 both my father and I 라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like까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좀 많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바로 다음 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본문 2입니다 타빈 얘기인데요 hello hi my name is 타빈 이제 동사 표시하고 and I live near 나는 어디 고비 디저트에 몽골에 있는 고비 디저트 사막 근처에 살고 있어 나는 행복해 뭐 할 때 행복하냐면 I'll ride my horse 내 말을 탈 때 행복해 말들은 all 동사 표시하고 뭐하대요 중요하대요 우리의 문화에서 자 이때요 이 when은 뭐 뭐 할 때라고 쓰였다는 것 조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들은요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우리 문화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탈 수 있어요 말들을 몽골리아에서 사실상 we say 우리는 말해요 we ride horse before we can work 자 이 표현 좀 기억할게요 자 여기서 before 썼다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걸을 수 있기 전에 우리는 말을 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팩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문장에 뭐를 살펴보냐면 위치도 조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I take good care of 동사 표시하고 나는 내 말을 잘 돌봅니다 I often brush 순서 기억할게요 I often brush 난 종종 글을요 비껴주고요 그리고 give him some carrot 기억할게요 이것도 사형식 동사죠 기부의 4V 뭐 뭐에게 무언 무슬입니다 그들에게 몇몇의 당근을 주고 있다겠죠 그리고 나는 즐겨요 자 enjoy 라이딩은 무조건 별표 치세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나는 타는 것을 즐겨요 특히 어디에서 in the evening before the sunset 뭐 해가 지기 전에 이 저녁에 타는 것을 즐깁니다 그때 하늘은 빨갛고요 모든 것들이 평화롭다 라고 나오니까 peaceful만 써야 돼요 ly 쓰면 안됩니다 모든 것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all 쓰려고 하는데 all도 쓰면 절대 안되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보셔야 될 부분은요 아까 앞에와 똑같이 이거 삼형식으로 바꿔볼게요 give 그 다음 뭐 적으면 돼요 some carrot 그리고 to him 적어주면 되겠네요 밑에 가보겠습니다 무사입니다 자 무사는요 Hi I'm 무사 난 무사고 나는 나이로비에 살고 있어 나의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요 It's our running practice 달리기 연습 시간이야 내 친구 타무와 나는 자 내 친구 타무와 나라고 하니까 두 명이 되겠지 자 두 명이 되니까 어를 썼다는 거 기억할게요 On the school's running team 뭐야 학교에 달리기 팀이 있습니다 나는 가장 행복했어요 뭐 했을 때 여기에 나온 when 또한 뭐 뭐 할 대로 쓰였다라는 거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뭐 할 대로 쓰였어요 I run with tamu 나는 타무와 함께 달렸을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Our practice time 우리의 연습 시간은요 Isn't boring 지루해서 지루하지 않았어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 이유가 나오겠죠 자 비커즈가 나왔으니까 뒤에 주어동사 나옵니다 밑에 적어볼게요 자 비커즈라는 것은 뒤에 주어동사가 나오고요 비커즈 오브가 나오면 뒤에 명사가 나옵니다 이 차이 좀 외워둘게요 자 우리가 많은 동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습 시간은 지루하지 않았다 Man in runner from Kenya 자 케냐로부터의 많은 달리기 선수들은 원 동작 표시하고 레이스 경주에서 이겼어요 인 더 올림픽 갈로 치고 올림픽에서 그리고 I'm so proud 나는 매우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I'm so proud 기억하시고요 그들을 매우 자랑스러워 했고요 타무와 나 둘 다가 원트 자 둘 다가 나왔지 얘들아 그러니까 뭐가 썼어 원트를 썼다는 거 기억할게요 원트 비 라이크 댐 그것들을 좋아하고 싶다 라는 말이 아니죠 비 라이크라는 게 적어볼게요 뭐뭐처럼 되고 싶다 표현 좀 기억할게요 뭐 좋아한다 뭐뭐를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들처럼 되고 싶어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몇 개가 나오는데 일단은 보면요 형광펜 한번 들어봐봐요 My friend and 타무 아 My friend 타무 and I 지금 아 내가 두 명이 됐구나 세 명입니다 세 명이다 보니까 어를 썼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특히 이 문장 있잖아요 I'm happiest when I run with 타무 이거는 서술형으로도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조금 체크를 해두도록 할게요 이 문장은 이 문장은